NBA 2024-25 시즌, 각 팀의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 2023-24 시즌 동안 경기당 평균 11.5점과 10.6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공격적 한계와 중요한 순간에 일관성 없는 성과는 그의 급여 대비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23-24 시즌에서 평균 20.1점과 7.2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커리어에서 최소 65호 경기를 뛴 경기는 겨우 3번뿐입니다. 챔피언의 핵심 선수라 하더라도 과다 지급을 받습니다. 브루클린 넷, 벤 세먼스 2023-24 시즌에 그의 평균 득점은 경기당 6.1점으로 떨어졌습니다. 3점 선 밖에서 슛을 던지려는 그의 주저함은 넷츠의 공격 스페이싱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샬롯 호넬, 그란트 윌리엄스 2023-24 시즌에 경기당 평균 10.3점과 4.2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적 플레이가 제한적이어서 역동적인 득점 옵션이 필요한 팀에게는 그의 연봉을 전적으로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무릎 부상으로 인해 2시즌 연속으로 결장했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불스에게 그의 2천째 100만 달러 연봉은 특히 부담스럽습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엘스, 마크 스트로스 2023-24 시즌 3점 슛 35,001볼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평균 12,002점을 기록했습니다. 불안정성과 수비적 책임은 특히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에서 급여를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달러스 마브릿, 마크시 클리버 2023-24 시즌 평균 4,004점과 3참 리바운드 1,6 어시스트와 43,002% 야투율을 기록했습니다. 파이널에서 셀틱스와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롤플레이어에 더 일관된 생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덴버 러겟, 마이클 포터 쥬니어 2023-24 시즌 평균 1편 7점을 기록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15.8점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부상 이력과 수비에서의 그의 불안정함이 급여를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당 평균 4,004점을 기록했지만 매버릭스는 그것을 극복하여 NBA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피스톤스는 탱킹 중임으로 슈팅 가드가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급여를 받는 선수라는 사실에 너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 안드류 위겐즈 2.23-24 시즌 평균 13.002점과 4.5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견고하지만 그의 불규칙한 슈팅 성과와 함께 그의 높은 연봉을 충분히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